한 다섯 봉지 넣는 건가요? 아 이 정도 넣어서는 성에 안 타요 이미 인삼때부터 화이트 남았어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맛이에요 광고가 나오는데?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? 안녕하세요 이.. 안녕하세요 찐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디어 쿡방에 도전합니다 짠 오늘 한방삼계탕 찐 한의사가 만드는 진짜 한방삼계탕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들을 보겠습니다 닭이.. 닭이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네 0개네요 시중에 나와있는 우리 삼계탕 세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재나 찹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한 번에 넣어서 먹는 모음이 있습니다 250g짜리 이게 한 다섯 봉지 넣는 건가요? 이거 한 봉지 넣어서 어떻게 한방삼계탕이야 웃긴 건 여기 지금 쌍화탕이 있어요 쌍화탕은 사실 요거 한 봉지에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삼계탕 끓여보는 게 처음이지만 재료 손질부터 제가 이렇게 끼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서 써요 자 이제 또 써놓은 게 있나? 아 인삼! 그렇지 도마가 나갈 것 같은데 조만간? 어 떠 자 재료 어느 정도 손질이 됐으니까 이제 닭을 한 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전신을 만져본 적은 전 처음입니다 보통 조각난 닭을 먹어보지 자 우선 인삼을 넣읍시다 아니 이상하다 이거 좀 이렇게 좀 넣고 마늘을 쭉쭉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데? 나 환기도 넣어야 되는데 이미 인삼 때부터 삐져나왔어 다 안 들어갈 것 같다 이거 국물에 넣고 녹각을 좀 넣읍시다 이 정도 대추 하나 넣고 닭 안에 넣고 나머지 국물에 넣으면 돼 레옹 같다 레옹 레옹 화분 쉐이브 오브 마이 핥 한번 깔아 어쩐지 많이 들어간다 했더니 밑으로 하나 빠졌어 마늘이 아 여기도 뚫려 있구나 이거 막아야 되는데 청테이펌 자 이게 찐 한의사가 만든 찐 삼계탕의 닭입니다 찹쌀 안 넣었다 아니 그냥 고기만 먹어 찹쌀 넣어야 돼? 그럼 위에다 뿌려 그러면 그대로 넣는다 이제 아 됐다 자 이제 뭐 닭 배 속은 채웠으니까 이제 국물을 맛있게 우러낼 수 있는 약재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깔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비싼 약부터 쭉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통 이제 삼계탕 한 그릇에 녹각 요보다 작은 한 조각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한 3배 정도 아 뱃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참 황기는 이미 뱃속에 좀 꽂아 넣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하고 있어요 나름 이제는 천궁 보혈 요정도 딱 한 돈 정도 천궁을 넣어보도록 두 개 남았으니까 넣읍시다 자 당귀 당귀 그냥 넣겠습니다 다음은 붓게이를 빼주는 상지 많이 넣어도 별 상관없어요 넣읍시다 요정도 넣어서는 성에 안 차요 넣읍시다 넣다 보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넣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 오 오 냄새 좋은데 진짜? 국물이 새카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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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을 한번 건져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냐고 이게 안 나오겠는데 안 나오겠는데 아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밑에 숨어있던 냄새까지 지금 스태프들이 좋아하네요 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 걸친 아까 억지로 수저는 마늘 봐봐 아직은 알았습니다 자 아까 레옹 오 닭으로 fr 맛을 받습니다 코코넨 딱 스루 남조라 기름 오리 뷔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맛입니다 기름 지금 맛 없는 데 맛있다고 지금 연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음 진짜, 진짜 밑밥 먹어봐. 맛있잖아. 양피디! 맛있다. 신기하네. 맛있다니까. 계속 먹을 생각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다니까? 진짜 맛있다니까?